어서오세요. 늘 오던 저분 또 와주셨구나. 언제나 늘 그랬듯 키스앤세이 굿바이를 틀어달라고 하겠지. 손님 유망 맞죠? 맞습니다. 메네탄 트랜스퍼. 매번 이렇게 제 취향을 기억해 주시고 고맙습니다. 술은 언제나 스카치 21년산이시죠? 맞습니다. 안주는 치즈와 과일이시고요. 올 때마다 이렇게 제 취향을 기억해 주시고 사장님 역시 멋지신데요. 별 맛없네요. 사장님. 아 네. 너무 즐겁게 잘 마셨습니다. 네. 저기 제가 지갑이 없는데 전화 한 통 부탁드리겠습니다. 전화는 늘 하던 그 전화번호 맞죠? 관할 지갑. 맞습니다. 단축 번호까지 진짜. 아 네 지갑이죠? 아 예 안녕하세요. 이직이 또 왔어요. 잊을 만한 운동. 이번에는 좀 아예 좀 못 오게 좀 해주세요. 아 네. 아 사장님. 제가 좀 바쁘니까 차 좀 빨리 대달라고 전해주십시오. 그건 너가 하든지요. 제가 전화도 없어서. 자. 네. I like it. 이 채널.